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장기 과정과 또 이번에 신규로 개설한 장기 과정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신규로 장기 과정을 진행했던 것은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장기 과정들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바람에 좀 더 컨텐츠를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컨텐츠들이 쌓이다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케이실드나 아니면 기타 그룹 대기업 그룹 강의로 진행을 했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학생들과 그 다음에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무료 강의로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공개를 하고 싶지만은 저희들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그나마 돈을 좀 받으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침해 사고 대응과 통합 노후 구축 장기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보안 프로젝트에서 했던 추진했던 그런 장기 과정들입니다. 여기서 제일 오랫동안 했던 건 이제 모이익힌 실무 전문가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한 4년 제가 그 장기 과정들을 진행했을 때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됐어요. 이제까지 히스토리를 보면요. 근데 그 중에서 약 한 4년 정도는 저희가 한 5년 되면 벌써 한 5년 넘었네요. 근데 이제 4년 정도는 무료로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한 달에 이제 만 원 정도 받고 그냥 이제 간식비로만 그렇게 받고 한 4년 정도는 계속 스터디 형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제가 회사를 차리면서 이제 전문가 과정이라는 이름 타이틀로 여러 장기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강사 신들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모이익힌 실무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 과정, 그 다음에 디지털 포렌지 과정,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세 개를 저희 강사진들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지금 현재 침해사고 분석 대응과 통합노구 구축 전문가 과정은 저하고 최일성 강사하고 둘이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반기에는 아마 데이터 분석하고 머신러닝 전문가 과정도 이렇게 장기로 여러분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거 환경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만든 우리 침해사고 대응 분석과 그 다음에 통합노구 구축에 간단한 이제 큰 타이틀이 큰 이제 저희들 기획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기획한 이유는 물론 이제 모이익힌, 이쪽 분야로 오신 분들이 이제 모이익힌 쪽으로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아직까지 제가 모이익힌 실무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어 근데 이제 그 실무 쪽으로 보다 보면은 이제 침해사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제 쪽으로도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죠. 사실 모이익힌 인력보다는 그쪽으로 좀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무료 교육도 많이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거나 뭐 케이실들도 진행하는 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기회들을 갖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뭐 업무 때문에 업무 전환이 좀 필요한데 뭐 그런 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많이 뽑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많은 좀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잘못 알고 있던 그런 업무들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들을 진행을 했어요. 사실 보안관제 쪽 업무 쪽으로 이렇게 제가 많이 추천들을 들리는데 좀 많이 거절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보안관제 업무가 나쁘다 업무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소문이나 아니면 대우 같은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얻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보안관제 업무하고 침해사고 대응을 하는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다뤄야 한다. 또 그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해사고 프로세스나 직무원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관하고 대기업 쪽에서 침해사고 프로세스나 아니면 이제 보안관제 장비들 특히 제가 장비들을 동시에 한 12개 이상 정도 이제 다뤘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저는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침해사고가 발생을 했는가 그 다음에 최신 해킹하고 관련해서 실무에서는 또 어떤 침해사고들 발생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설명하는 그런 단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윈도우즈 기반 같은 경우도 있고 리눅스 기반이 있는데 실물로 가면 이제 리눅스 쪽 기반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서버예요. 그래서 리눅스 침해사고 분석을 실제 사례들을 좀 적용을 해서 로고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휘발성 정보들 수집,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격 패턴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 침해사고 분석까지 이렇게 쭉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쪽에 이제 시스몬, 우리가 통합 로그하고 어떻게 보면 좀 관련된 건데 프로세스 쪽으로 통합적으로 발생하는 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인터널즈라는 그 도구에서 시스몬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 시스몬을 동작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악성 코드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제 침해사고가 발생을 해서 내부 침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로그들을 발생을 하고 그 자세한 로그들을 어떻게 ELK, 후에는 이제 통합 로그 쪽에 ELK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저희들이 ELK 구축한 것들,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통합 로그 구축들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최근에 ELK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상용 쪽 솔루션 쪽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도 이런 오픈소스를 이용한 통합 로그 분석 그런 관제 시스템들을 구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ELK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이슈되고 있는 그런 도커 환경들, 그 다음에 아마존도 AWS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섞어가지고 좀 많이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도 실무 이제 컨설팅을 하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구축을 했는지 그것들을 이제 교육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알고 가시면은 취업을 할 때 준비를 할 때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성코드 분석, 우리가 침해사고 분석에서 또 바이너리 분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해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백도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타 얘가 내부침대 APT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성코드 형태들을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악성코드 분석 입문 과정, 전문가 과정이 좀 별도로 또 있죠. 그래서 거기만큼 어떻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실제 침해사고 관점의 그런 악성코드 사례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리버싱 분석 기본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 악성코드 사례들, 최근에 사례들 여러 가지 있죠. 견적서 같은 거에 포함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 스피어 피싱 관련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한번 잘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분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APT 공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직접 한번 작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팀별로 만나가지고 온라인 과정입니다. 이거는 온라인 과정이지만은 오프라인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그 실제 분석 프로젝트들을 같이 저희 강사들하고 진행을 해서 보고서를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멘토를 해드릴 겁니다. 뒤에서 이제 제일 목표인 우리가 ELK를 구성을 하는 건데 제가 이 캡처 화면을 아직 못 구해가지고 저희 체육성 기술이사가 며칠 전에 강의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런 샘플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격을 실제 하면서 공격 패턴을 발생시키고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지 실제 이게 침해사고인지 아니면 오탄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구분을, 필터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이제 더 자세하게 정형화를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예, 끌어드리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을 가지시면요. 지금은 현재 이번 기술들은 모집을 했지만요. 1, 2주차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진도를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우리 보험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그런 장기 과정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라고 이번에 이렇게 유튜브로 홍보차, 홍보차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